mun.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너 수영 할 뻔 했어요? 가시오 혼자, 혼자 하시오. 괜찮아요. 아 들어가시오. 이리 들어오시오, 이리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살이 얼어. 진짜 깨끗해졌네. 풍만한 것 같기도 하고. 살이 엎는다니까 지금. 아이 반바지라도 갖고 올걸. 가져왔어. 맥주는 시원하게 지금 여기 냉겨놓고 있어. 아휴 반수려워서. 치킨 가져왔어 치킨. 치킨? 치킨에 또 발 담궈가지고 여기서. 맥주 한 잔. 빨리 해고 너 발 담궈봐. 기가 맥혀 여기. 여기서야. 계속 하잖아. 이거 가죽탕이네 가죽탕. 완전 가죽탕이야. 뭉클이가지고 쾌칼쾌카머니. 뿌링클 치킨이야 뿌링클. 뿌링클이 뭐여? 여기다가. 여러가지 막. 양념을. 딱 그런데 이거는. 맥주 여기 있어. 맥주. 아이고 아이고. 이야. 전원한 맥주. 이야. 2프로. 먹어. 이야. 끝났다. 아니 이 산골한테는 치킨집이 있어? 없죠. 임실에서 다 갖고 온 거여. 임실까지 가서? 아이고 옳은 길이 임실에서. 임실에서. 나물끼리 살은 오빠 전에서. 재덕도 살라고. 이야. 세상에 천국은 여기밖에 없네. 아따. 계곡에다가 담아놔가지고 시원해. 진짜 시원하지? 뭔가를 일단 한잔 몰아야 돼. 피서네 이게. 가까이 거. 완전 피서야 완전 피서. 한잔 주세요. 아이고.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누님. 닭다리 양이 닭다리. 닭다리 양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죠? 몰라 나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아하하하하하.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여름한테 좋은 게 없군. 맛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없어. 이건 무슨 맛이. 과자 맛과 짜라야 되나? 아무튼 안 해도 다 맛있어. 맛있네. 진짜 맛있죠? 야 진짜 이거. 계곡에서 시킨 먹으니까 질 좋다. 부장님이랑 이모랑 이거. 여기서 절로 외우고 계시지. 절로 하려고 했는데. 넘어차. 물이 너무 차. 물이 너무 차. 밸만 살짝 덩었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발 시려워. 아이고. 치킨 하나 드셔요. 시원하긴 엄청 시원해 여기. 다른 치킨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더 맛있구만 이게. 여기다 또 튀김가루가. 여기다 또 튀김가루를 져 있었어. 여기다 또 튀김가루를 져 있었어. 아. 맛이 좀 색다르잖아. 맛있어. 우리가 먹는 치킨하고 또 이거. 맛있네. 이거 시원해서 더 맛있구만. 훨씬 맛있어. 그래서 잘 담그면서 이렇게. 깎아 먹어. 여기 몇 번 아팠어. 여기가 몇 번 놀러 갔어. 여기가 몇 번 놀러 갔어. 이거 옛날 옛날에는 송닭. 그때는 송닭집이나 많이 있어요.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불 나. 시켜놓으면 몇 시간 기본이야. 그때 송닭집은 치킨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한때는 80년도 그때는 유명했잖아. 또 사람들이 차에다가 장작으로 해갖고 구워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아 이거 돌리는 거. 80년도 후반에 유명했었다네 그거. 일단 이거 뭐 입도 아니고. 길을 다 해 먹었지. 길에서 다 베푸고 썼나 그러지. 기름에다가 기름도 아까운데. 기름에다가 튀김샘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 치킨 구경도 못 했죠. 서울이나 가야. 서울 사람들이나 치킨 알지. 송닭들이 뭔 치킨을 알겠어. 그때는 치킨도 아니었었어.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알지. 전기구이 통닭에는 서울을 넣으니까 그걸 사주더라니까. 그 장작으로도 했잖아요. 굴 때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여름에 피서지 같은데 가가지고. 새락에다가 해가지고. 돌려서 사는 거. 아. 사람 많은 데가 어디야 이모. 저 출렁다리로 가서. 출렁다리 믿고 해서 치킨 장사를 해야 될까? 아이고. 공부하는 국지 장사야. 국지 장사야. 고국이 저랑 또 하나 오지 않을까? 국지 나서지네. 고구마 죽게서 앞에서 혼자서 쫓아내드만. 고구마? 여자가 혼자 혼자 쫓아냐. 고구마 탄다고? 맛있다. 야, 저 도래에서도 버섯이 난다. 도래에서 버섯이 났네. 약버섯이야, 약버섯. 약버섯 아니야. 잘 보고 구워야 돼, 도래에서 못 먹는 버섯이 나네. 아유, 맛있다. 나 특집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니, 가족들이 너무 많이 놀러 왔네. 우리가 탕 입구에 있어가지고. 신선탕이네, 여기 신선탕. 누님도 땀이 쏙 들어왔지요. 아, 이런날 그래. 저기 수영복을 갖고 젖어야지. 도래 들어가도 못해. 그러니까 이럴 때, 동상에서 이럴 때 이 생각이 간절하다니까. 진짜. 그러지. 시골 대국이 이런데. 땀 끓으면 터졌는갑다. 땀 끓으면 막아졌구만. 우리는 땀에 젖어서 사는데, 이거. 시골 가면 이런 대국이 있는데. 뭐하게 소리 deduction had to write it? 왜 이럴려? 쏘라구. 저도 도. 다만 애써요. 여런누. 해겐 winning, 이런. 와 여런누 저는. liter이나 찜찍 zitten hamburg이. 이건 매우 안녕하세요 아이고 올여름 이게 피곤해 다음에 또 오지 뭐 우린 가까우니까 뭐 다 좀 넣어도 되잖아 야 이거 대국물이야 이거 냉동실에 넣는 거고 좀 나왔어 아이고 저는 너무 오버하셨는데 냉동실에서 너무 멀어요 아유 땀이 쏙 들어가 지금은 저가 피크철 아닙니까 여러분 밑에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녀탕에 오실라고 늘 기다리고 있어도 안 되겠네 그럼 형님 네? 여기가 선녀탕이냐?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선녀탕이야 선녀탕 그러면 이모가 옛날에 여기서 보려고 여기도 안 있지 여기도 안 있다? 옛날에 아직 못 있지 아니 아니 강선님 나는 선녀가 아니네 그럼요 여기서 놀고 있을 때 내 형께서 옷을 긁어 갔습니까? 동네로? 안 그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도 옷까지 가면 어떻게 설쳐 가던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리 지르고 서있으면 좋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에요 우리 영상에 여기서 물놀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영상에 여기 진짜 얼어요 얼어 여기 한 시간만 더 있으면 얼어서 안 돼요 생자드야? 어? 생자드야? 그렇지 하취도 못해 하취? 안 남아보려? 어 엄청 추워요 이모야 잘 나가다가 또 다시 음락마비한테 뛰어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네 또 기가보냐 아 딱 그러잖아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게 세상에 진짜 세상 좋네 여기서 조금 놀다가 해 떨어지만 갔다 이모 그려 눈에 미워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 먹었다 뭐지 새고개서 치킨 먹으니까 끝내주죠 더 이상은 핵미도 올여름에는 아니 아무것도 없어 다 왔어 봐요 여긴다 여기 아 뛰어줄게 뛰어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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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휘 어 어 뭐가 떨어졌어 또? 홍춘이 홍춘이 야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거기다가 뭐 아니 나무 대기 이런 게 떨어지는 거지 아니 난이 이렇게 하지 홍춘이